어김없이 또 시작됐네요 지겹지 않냐 이 각도? 어디 가요? 지금 우리 그 축구하는 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건 뭐 로고송 같은 거 내 로고송? 내 유튜브 로고도 없는데 로고송을 어떻게 부르지? 여기인 거 같은데? 아 알타임 조 야 뭐 무릎에 빨리 실례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안녕 목걸이 목걸이 몰라 오 잘 왔네 오케이 아니 형 저 그 뭐야 유튜브 시작했는데 로고 필요하네 로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이제 형을 찾아온 거예요 형이 그냥 저를 생각했을 때 제일 떠오르는 거를 그냥 아무거나 대충 이렇게 해주면 될 거 같은데 한 5분 컷 5분만에 정말 간단하게 뭐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 괜찮아요 아 그럼요 형이 해주면 뭐 영광이죠 해봅시다 형이 다 프린트해서 전시할 때 형이 다 프린트해서 전시할 때 어떤 거 없어요? 버리는 거 없어요? 버리는 거 없어요? 아 일단 종이에 먼저 그리는 건가요? 일단 너하고 컨셉을 얘기해야 하니까 컨셉 이런 거 없어요 네가 하루에 나랑 얘기할 때 3분의 1은 대사가 오케이잖아 아 그쵸 오케이랑 약간 뭐 욕 욕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오케이정도로 이렇게 가면 어떨까 아 우리 오케이송도 만들고 있잖아 지금 다 오케이네 얘랑 얘랑도 얼마 전에 오케이송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오케이를 그냥 알파벳으로 해서 그래피티 쪽으로 오하고 오케이를 좀 볼륨감 있게 귀엽게 아 그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거 네 또는 핸드사인으로 핸드사인? 아 열어보고 있네 아 일단 대충 대충 내가 그려볼게 아 오케오케 그래갖고 둘 중에 당기는 거 하자고 오케오케 오케 오케 그래피티가 네 순간적으로 낙서하고 도망가는 글씨체가 있어 소음이라고 그 글씨체가 이제 곡선이 많아 직선을 탁탁 끊으면 오래 걸리잖아 그래 딱 끊으면 빠르니까 아 5분 컷을 하기 위한 글씨체군요 그렇지 형 퀄리티를 올리면 안되나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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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? 예 제가 뭐 형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네 빨리하고 축구하러 가야죠 형 하하하하 저도 저도 종이 하나만 찢어 주시면 안되요 형 제 그림을 형한테 한 부분 평가 받고 싶어요 뭘 그려볼까요? 하하하하 왜 얼굴을 그려라 리꺼 얼굴이요? 잘 그려줘요 형 하하하하 왜 형 왓다리왓다리 하는 거 찍고 있어 맞아요 형? 너잖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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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그렸는데? 하하하하 형 근데 어 하하하하 왜 너야 맞아요? 어 인정할 수 없네요 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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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형 그려볼까요 형? 약간 복수하는 거 같기도 해 하하하하 형 저 한번 봐주시면 돼요? 야 너도 좀 잘 그리는데 근데? 생각보다? 형 뭐가 뭐가 더 닮은 거 같아요?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닮아 보인다 형님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하하하 야 보고 어? 아 미키마우스 손 컨셉으로 하하하하 좋아요 좋아요 둘 중에 네 방향성을 하나 잡으면 그걸로 빨랑 저는 이게 더 좋은 거 같아요 네? 오케이 그럼 이걸로 갑시다 좋아요 오케이 이거 잠깐만 거의 5분 컷인데? 진짜로? 어 이걸 이제 컴퓨터로 다시 그리는 거예요? 어 오케이 내가 오케이 그렇게 많이 쓴다 근데? 많이 쓰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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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대한 열정과 저희 방안에 대한 의지 이런 걸 다 버리신 거에요 열정 맞아요 지금 너무 열정적이에요 빨리 쭉 걸어가야죠 맘에 안 드는데 오케 오케이 아무튼 감사합니다 형 뭘 감사해요 오케이 솔직히 좀 빡세게 해서 되게 멋있게 해주고 싶었는데